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27회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지요. 첫 시간은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어제 자전거를 분해하다가 바퀴를 해먹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어떤 경기도 사람들의 언어스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먹다니. 많이 쓰이는 용어 아닌가요? 그런가요? 왠지 무슨 껍데기집에서 불판을 올려놓고 튀어먹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해먹었답니다. 원래 해먹하면 그거 아닌가요? 천으로 된. Oh my goodness. 그물 그물. 바퀴를 해먹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AI 소식입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AI 경보가 6월 4일 경계 단계로 격상한 지 이틀 만인 6월 6일에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경고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죠. 경기도청에서 서울시에 사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AI 관련 정정 문자 5월 23일 이후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신 분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고 바랍니다. 살아있는 닭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경계 단계에 조차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서 7일에는 전국의 모든 가금농가와 관계자들에게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7일 오후 전까지 알려졌던 소식이 이 정도였습니다. 네. 6월 7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제주, 군산, 파주, 양산, 기장, 익산 등 5개 지역 그리고 11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현재까지 13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네. 현재 충남 같은 지역은 가뭄 심화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어 있어서 농가는 현재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의 정책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 중에 현재까지는 우리 실생활에 가장 악몽에 가까운 두 가지 사건을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하나는 가뭄 또 하나는 AI입니다. 이게 나중에 아카이브가 돼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얼마나 살처분했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도 비슷합니다. 지난달 27일 광원대역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의 담당 업무는 열차의 연결과 분리, 선로 변경 등을 담당하는 입판 업무였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그 전의 사고와 너무 똑같다. 그림이.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더 뉴스가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광원대역은 7명의 작업자 중 2명이 줄어들어 현재 5명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판 업무의 최소 필요 근로인원이 6명이라고 하네요. 뭐 그래요. 네. 이 때문에 인력 충원을 계속 요구하였는데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이었던 토요일에도 4명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에 철도노조는 과중한 업무에 의한 사망사고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네. 한편 코레일 측에서는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로 읽힐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추후 수정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초의 개인의 부주의 이런 것으로 보고를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눈치를 보는 관습이죠. 네. 국회나 언론이 알아내면 그다음에 다시 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쓰는 가장 잘 쓰는 단체 혹은 조직을 우리가 내일 모레 시간에 다루긴 다룰 텐데 코레일의 이 습관은 고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은요? 띄어쓰기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매우 큰 뉴스입니다. 이건 가이드부 조사한테 진짜 빡치는 일이죠. 네. 이에 적용되는 말들은 해, 섬, 강, 산, 인, 어, 족, 산맥, 평야 등 총 26종의 한자어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런 한자어가 외래어에 붙을 때는 띄어쓰고 고유어나 한자어에 붙을 때는 붙였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 그리스어, 게르만, 족, 발트해, 우랄, 산맥 같은 말들인데요. 네. 근데 이게 우리말이나 한자어에 붙을 때 한국어, 한국인, 지중해처럼 고유어나 한자어에서는 붙여쓰는 말들이었죠. 이 규정이 6월 1일부터 그리스어, 게르만족, 발트해, 우랄, 산맥 등 외래어와 결합하였을 때 붙여쓰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맞춤법 경찰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나 한마디 해도 돼요? 하세요. OO 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게. 네. 이것까지는 나아졌잖아요.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황산이 있잖아요? 네. 그럼 황, 샨, 띠고, 산이에요. 네. 산을 두 번 해야 돼요. 양쯔강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장강이잖아요? 그럼 창, 지양, 띠고, 강이에요. 그러니까 창, 지양, 강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붙는데 굳이 황, 샨, 산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국어원의 결정은 이 정도 맥락 수준에서 한계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랑스 띠고 인. 네. 불란서 붙이고 인. 그렇죠. 이었던 것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네. 한국말에 영향을 주는 압도적으로 가장 큰 존재인 한자어의 위치가 다른 언어들로 변경되기 시작했다는 걸 인정한 정도. 그 주체는 알파벳 언어예요. 그 정도까지 선을 그어준 거죠. 뭐 어떻게 해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말씀을 드릴까요? 국립국어원 놀지 않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진짜 일 많이 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외래호 표기를 해봐야 돼. 진짜. 조리돌리기는 참 좋고. 미쳐요. 진짜로. 해외에 완전히 최신 문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적 중의 적이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스튜디오에는 국문학과만 4명이 있습니다. 아 우리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싫다 싫어 진짜. 이야 이게 좀 뭐냐 청취자가 다 미대생인 요파씨보단 난데. 청취자까지. 그래도 여기도 냄새나요. 국문학과 가면 뭐해요? 팟캐스트에요. 사실 국문학과들은 맞춤법에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국문학과 뭐 신경 쓰지? 전 엄청 안 쓰죠.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아니 근데 저는 국문학과. 아 그래 국문학과 출석에 신경 써요. 그렇죠. 그리고 술 마시는 곳에 신경 써요. 그 다음 뉴스는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노승일 씨와 박근혜 측 변호인단이 재판 과정에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배틀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승일 씨는 삼성에서 정유라 씨를 지원했던 정황들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하고 재판 현장에서 증거로 최서원 씨가 직접 적었다는 업무 지시 포스트잇 5장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박근혜 측 변호인단은 노승일 씨가 하는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사물이 하는 노력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심지어 탄핵 심판할 때부터도 꾸준히 하던 일이죠. 의심스럽다. 신빙성의 금 같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노승일 씨가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한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려 했고 또 노승일 씨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질문을 하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노승일 씨는 증인의 말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말조심하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말조심해라. 법원에서 말조심을 하면 지금 판사들이 이렇게 불쾌야 되잖아요. 박근혜가 피고인 입장할 때 방청객들도 있나고 변호사도 있나고 그래가지고 원래 판사 입장을 때 많이 했나잖아요. 법원에서는. 네. 그 부분 제가 밑에다 적어놓긴 했는데요. 네. 박근혜 씨가 재판장에 들어설 때 일부 방청객들이 기립을 해서 문제가 됐었죠. 이경재 변호사는 노승일 씨의 이혼 경력을 물었으며 이에 노승일 씨는 왜 사생활을 뒤져가며 말을 하냐고 언성을 높이고 최서원식으로 사람을 매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 최서원이라는 호칭에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검찰 측이나 증인이나 심지어는 박근혜 측 변호사도 자꾸 최순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경재 변호사가 법적으로는 최서원입니다. 법원에서 그런다고 쓰면 어떡해. 최서원이라고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경재 변호사가 불편한 질문을 드려도 차분하게 답을 해달라고 하며 최 씨와 독일에 있을 때 차량 구매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냐고 묻자 노승일 씨는 제가 그 정도 양심도 없어 보이냐며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양측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언성을 높이자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네. 한편 재판장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씨는 메모지에 그림을 그리다가 이를 지우개로 지우고 지우개 가루를 물티슈로 닦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무슨 그림이었죠?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볼펜 안 세운 게 어디예요? 그 아재가 할 얘기가 삼국지밖에 없다는 건 참 측은한 일입니다만 저는 이 재판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한 가지밖에 안 떠올랐어요. 촉한을 완전히 정벌한 뒤에 삼하 씨 일가가 마지막 황제였던 유선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어줍니다. 네. 방금 이제 수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수들을 다 잃고 집안이 다 끌려온 상태인 유선이 술자리에서 너무 즐거워하더라. 그걸 보면서 삼아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어도 저런 사람 밑에 있었으니 무슨 힘을 냈겠느냐 하면서 혀를 끌클 찼다는 재미있는 뒷모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에디터 윤세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브리핑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뉴스토크 자 이 음악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뉴스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를 다뤄주실 트럼프 환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트위트한다고 트럼프가 된 거야 이제?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 전 세계 사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자 제지 산업의 희망 6월 2일 날 한 뉴스가 강타했죠? 미국 비자 받으려면 5년치 SNS 내역을 기재해야 된다. 장난하고 있어. 8만 대장경을 써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 차는 어떡하라고?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커뮤니티들이 날개가 났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이 뉴스가 게재된 곳은 뉴스원 동아일보 결의 뉴스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요 언론들은 사실 이 기사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저도 이제 잽싸게 이걸 퍼서 트윗에 올렸죠. 현재 한 18만 6천명 정도가 이걸 받더라고요. 네. 밑 트윗은 약 2,800개. 제자랑은 아닙니다. 고짓말을 하세요. 시작하자마자. 고참 제자랑이 아니야? 이렇게 신나는 거는 더 퍼서 올려야죠. 뉴스에서 쓰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라는데 이 거기는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매체에서는 해당 뉴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검색이 안 돼요. 내렸나? 그래가지고 가짜 뉴스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좀 엄청 뒤져봤어요. 가짜 뉴스 있으면 제 건데. 해외 뉴스 검색을 좀 해보니까 워싱턴발로 로이터 기사가 5월 30일 날 나왔더라고요. 출처가 좀 이상하거나 혹은 틀렸을지는 모르겠는데 가짜 뉴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한국어 기사에는 어떻게 써 있었냐 하면 새 신청서,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활동을 묻는 질문이 포함된 새 비자 신청서를 공개했다. 여권 번호와 과거에 사용했던 여권 번호와 5년간 사용했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15년간의 자택 주소, 근무 이력, 여행 기록, 숨진 형제나 자녀, 배우자의 이름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새 비자 신청서는 2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라고 써 있었어요, 한국어 기사에는. 그런데 로이터 기사를 보면 비자 신청서, 그러니까 비자 어플리케이션 폼이라는 단어가 없고 로이터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설문지? 네, 퀘셔너리어라고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퀘셔너리어다. 네, 그래가지고 또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한국인 같은 경우는 미국 여행을 할 때 90일까지는 비자가 필요 없죠. 지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 국가거든요, 한국은. 그냥 여행 갔을 때, 일할 때 말고. 네, 그렇죠. 여행자들에 한해서. 아니면 친지 방문이나 이런 거죠. 네. 그런데 미국 방문객이 여행자나 일반 방문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출장 나온 사람들. 그렇죠. 비자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학생도 있고 출장자들도 있겠죠. 그럼 이 경우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비자 신청자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집에서 미국 비자 받을 때 많은 나라들이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폼을 작성해요, 미리. 네. 그래서 그쪽 서버에 올린 다음에 비자 신청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비자라는 게 거절될 때가 있잖아요. 이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영사가 비자를 일단 거절한 다음에 추가 절차가 필요한 케이스인지 판단을 해서 추가 질문지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에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비자를 받는 사람이 이 비자 어플리케이션 폼에 의해서 15년간의 모든 기록을 내고 폼 안에 이미 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아니에요. 기사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자 거절 대상자를 위해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때 이거를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모든 출장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 적어야 되는 건 아니고 모든 비자를 받는 사람이 다 이 폼을 적어내는 건 아니죠. 그런데 거절을 당했을 경우인데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형을 살았을 경우 혹은 약간 벌금까지는 봐준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반미 행위 같은 거 반미 행위?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와 관련된 벌금? 국회의원도 못 가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뭐 NL이다. 그렇죠. 어렵다. 저 비자 거절 당해본 적이 있어요. 미국 비자. 왜요? 못 살아서. 15년, 20년 전쯤이었을 텐데 그때는 비자 면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네. 미국에 놀러 가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잘 살았다. 아니요. 위로 이복형 둘, 이복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세 명이 미국인이거든요. 거기에 자기 가족들 다 있고 그러니까 저는 좀 보려고 누나랑 형들 좀 보려고 가야 되니까 비자 인터뷰를 어릴 때 가서 아버지랑 같이 받았는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얘는 형제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서 이 애는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 애는 보낼 수 없다. 관상을 본 것 같은데. 게다가 딱 보니 못 사는 거. 그렇죠. 못살이. 왜냐하면 한국에 많은 돈이 있으면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네. 하여간에 힘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충 질의서는 이제 비자 거절을 당한 다음에 12개월 이내에 영사가 판단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이제 보충 질의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틀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까지는 아닌데 약간 썩은 뉴스 정도 되겠죠. 확인이 덜 됐다. 썩은 뉴스 썩었다. 원래 그 상한 뉴스 아니 가짜 뉴스만 많이 다루는데 진짜 그 이제 틀린 뉴스의 장르는 다양한 게 있어요. 맞아요. 이를테면 상한 뉴스라는 장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20년 전에 진실이었던 거를 지금 진실이냐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 크로마뇽인 같은 거를 지금 우리 고생 인류 중에 크로마뇽이 있었다라는 거는 상한 뉴스죠. 그렇죠. 저는 최근에 그런 영국 타블로이드지의 표지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다이애나비인은 사망 직전까지 살아있었다. 맞는 얘기잖아 그거. 뉴스로서는 썩었잖아요. 참 어려운 거 알아내셨네. 상한 뉴스는 제가 이번 주부터 시사인회에서 연재를 하는데 거기에 오키나와가 장수마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상한 뉴스 드립을 쳤어요. 뭐 자랑은 어떻게 5분에 한 번씩 저렇게 잘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섭외해줬는데 칠해를 안 해줬는데 스스로라도 칠해를 해야지 이 부분 편집해서 자르실 거죠? 벌칙삼아 광고를 듣고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노무현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빙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다. 노무현재단 그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약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빙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던 참여정부 시절에 삶의 키워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참살이 그렇죠. 웰빙 그땐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퀄리티 높은 좀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요파씨가 기억하는 이 유시민 작가 멘트가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네. 요즘은 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버겁습니다. 부분이 있고요. 하루하루 신발 사기도 힘듭니다. 네. 노무현재단의 광고가 끝났습니다. 네. 노무현재단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네. 노무현재단의 돈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무현재단은 이번에 관심이 생겨서 가입하신 분들이시라면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봉화에서 1년에 한 번 행사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농업개발도 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네. 노무현재단 그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 날이 있길 바랍니다. 김상조 기성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건 이제 비자를 주기 싫은 사람 한국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맞지만 실형을 받았거나 반미주의자거나 혹은 저거나 혹은 저거나 네. 그렇죠. 혼인 중동이나 한국 사람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중동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혹은 이슬람 국가 국적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홍성갑 기자의 말대로 그냥 관상 보고 그냥 쟤는 이슬람이라 쟤는 수염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 그냥 라는 식으로 그냥 이제 임의적으로 리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눈이 잘 생기고 수염이 뭐 이렇게 나고 어쩌저쩌 했다. 옷차림이 그래 보인다. 그렇죠. 저 여자는 히잡을 썼다. 그런 이유로 진짜로 비자 리작이 되게 심해요. 실제로 입국심사에서도 심해지고 비자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영상 맘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비자 거절이라는 거는 일종의 해당 국가의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십일 건다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떻게든 컴플레인이 안 걸린다. 우리나라의 행정 업무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기사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시정이 되겠지만 남의 나라 주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십이 걸 수 있는 일들이 없거든요. 개선을 요청하기 되게 애매한 문제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제가 미국 비자를 받을 일이 생겼는데 과연 그 비자는 나올 것인가. 하긴 직접 해보기도 또 돈 들고 귀찮잖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일단 저는 재판을 두 번 받았습니다. 92년에 국가보안법이 하나 있었고 바로 또 자기 얘기. 최근에 버터집 사건으로 둘 다 무죄를 받았죠. 이것도 자랑으로 갈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무튼 두 번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으셨고 한 번은 인도인과의 싸움이었고 미국과 상관이 없었는데 나머지 한 번은 반미 행위하다가 그렇죠. 약간 반미 행위 비슷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을 한번 때렸다가 합의를 보고서 아예 기소가 안 된 경우가 한 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죠. 이건 좀 착하게 사실 필요가 기소되지 않은 건 어차피 기록에 없지 않나요? 기록에는 없죠. 제가 알기로 그 법치상 그냥 이제 재미로 해서 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현장 합의는 불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이 중재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중재했어요. 아 그래? 혼자 입 막았을까 봐. 그냥 돈 주세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비군 나가지 않아서 직결 심판 한 번 받은 적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시비 걸고자 결정세호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보충실문 질문지에 이런 게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인도식 영어를 하니까 좀 이해하시고 해부윗 드래블드 애니껀 뚜리 그걸 왜 인도 사람이 물어요? 이걸 미국 사람이 묻지. 이거 이런 질문이 있다. 그냥 번역할게요. 지난 15년 너무 자기적이에요. 이건 너무 자기적입니다. 물론 저도 커리를 난을 먹으러 견제하지마 홍성 가봐. 이태원에 가면 저 영어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인도 영어 할 수 있는 친구 하나 있으면 이태원에서 두려울 게 없거든요. In the last 15 years 지난 15년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어떤 나라들을 여행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각 개별 여행을 자세히 서술하라. 무엇을 포함하고 서술해야 되냐면 들렸던 곳과 갔던 기간 들었던 돈 그리고 얼마나 머물렀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방문한 나라 그러니까 대충 인도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필리핀 태국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리비아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왜 가셨어요? 그냥 반미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럼 뭘까요? 1999년도에? 아니 갔던 나라를 듣고 이건 의심받을만한 1위군이라고 생각했는데 동기는 더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이걸 왜 받아줘? 전 미국의 안위를 걱정해요. 지금부터는 리비아 트리폴리에 가면 카다피가 세우니 F-14를 주먹으로 부수는 동상이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로 명물이죠. 그 동네에 그래서 카다피를 좋아하나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환타가 하는 얘기를 트럼프 환타는 영사에게 써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군기가 아랍의 주먹에 부서지는 동상을 꼭 보고 싶었다. 아니 설마 그것까지 적었겠어요? 국가만 적으면 되니까. 이 대답질 받은 영상은 어떤 표정일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표정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반미투어의 마지막 정점을 미국에 가서 찍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끝장을 내겠다. 마이클 무얼을 만나 길게 읍을 하고 오겠다. 다음 질문은 이제 좀 기분 나쁩니다. 생존 또는 사망한 형제 자매 의 형제 의 자매 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형이 있거든요. 이 양반의 생년월일을 몰라요 저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한 그때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물어봐 놔야 되네. 곤란한 거죠 되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생존한 혹은 죽은 제 자식의 이름까지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존했거나 죽은 역대 배우자의 이름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15년간 제가 살았던 곳에 모든 주소를 요구해요. 다행히. 이런 실전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저는 약간 충격받은 상태거든요. 일단 불쾌하죠. 그리고. 정말 그 이제 직장 검사를 하네요. 직장까지 검사해요? 대장 대신경까지 해요? 거의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왜 그걸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다행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폼을 보면 두 곳의 주소만 쓰게 돼 있어요. 이사 자주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 주소 어떻게 다 기억해. 물론 저야 한동안 온라인 쇼핑 안 하던 곳에 다시 갔어. 이제 뭐 쇼핑하려고 그러면 옛날 주소 딱 나오잖아요. 아 맞다. 그걸로 뒤집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귀찮지. 보증금이 계속 오르면 7번 이사를 하잖아요. 15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고 있다. 지금 얘네들이. 그 다음 이제 문제 소셜미디어 체크란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플랫폼과 소셜미디상의 아이디 그리고 닉네임을 적게 돼 있는데요. 이런 총 5개 칸이에요. 최소한 5개 계정인 거죠. 닉네임이 삐공주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 트럼프 환타면 되게 자주 닉을 바꾸잖아요. 뭐 왜 그 트위터 유저들 무슨 무슨 형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주 가니까 바꾸잖아. 아니 난 무슨 무슨 형은 안 해 나는. 여튼 그런 걸 하시더만요. 무슨 무슨 형은 그 게임 확산성 밀리어나서가 유행일 때였죠. 그런 것도 다 적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저 닉네임 히스토리. 그렇죠. 이걸 적으라는 이유는 아마도 미국에 대한 관점이나 그 사람의 아 반미할까 봐. 테러리즘에 관한 방법이 체크를 하겠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저는 트윙이옵니다. 제 트위터 가입일이 2009년 7월이에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결격살로 나옵니다. 이게 제가 7년 10개월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약 19만 7천 2백 개의 멘션을 썼더라고요. 오마이갓. 이게 7년 10개월이면 84개월이잖아요. 뭘 바쁘다 그래. 그것만 그만둬서도 책이 몇 권이야. 계산을 해봤더니 그거 나와요. 한 달의 평균 2,347개의 트윗을 했더라고요. 한 달의 평균 2,300. 그리고 제 5년치 트윗을 계산하니까 역산하니까 14만 820개 정도의 트윗을 했어요. 원래 우리 환타님이 숨쉬다 지겨우면 어르신 배고프다 이것들아 이런 거 쓰잖아요. 괜히 그런 거 다 이렇게 매크로로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설마 그걸 매번 쓰겠어? 미친 사람도 아니고? 매번 쳐요. 아우 진짜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여튼 그래서 이거를 분량을 한번 보려고 서체 12포인트로 최근에 트윗을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12포인트를 했을 경우 12포인트 자가는 1.5로 했을 때 맨션 12에서 13개당 한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계산해봤더니 제 5년치 트윗은 무려 12,350 페이지더라고요. 에이포로요? 에이포로요. 소셜 박경리. 그러니까 이거 거의 아리랑이나 테벳산맥이죠. 거의 진짜로. 저도 제가 하는 트윗 양을 깜짝 놀랐어요. 계산을 하면서. 제가 정말 무서운 거는 이런 분이 한국의 한 분이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아니 누군가하고 맨션을 주고 받으니까 저 짓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트윗 양 어디서 봐요? 제가 2009년 9월 2일에 가입을 했는데 내가 전체 한 맨션 있잖아요. 전체 한 트윗 수가 전체 트윗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원로 나눔 되잖아요. 가만있죠. 그거 어디 나와있죠? 어디서 보지? 어디서 봐요? 프로필 보면 팔로우 팔로잉 있고 내가 한 맨션 수가 나와요. 그래요? 안 나오네요. 올리니까 나오네요. 트윗을 올려보면 저는 위에 조그만 바에 나와요. 저는 15,109개를 썼네요. 그래요? 편하겠다 그러면. 어디 써있어? 자기 페이지에서 타임라인 위로 올려보세요. 타임라인 위로 올려라? 그럼 위에 거기 아 2018개 저는 지금 환타님이 한 달에 쓰는 것보다 조금 못 쓴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썼을까? 한 8년 9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쓰라면 근데 이걸 한글을 알 리가 없잖아요. 알 수도 있죠. 한국에서 근무하는 대사관 직원이면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12,350페이지를 알아? 이거는 인당? 이거는 한국어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인이어도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보통은 그 나라 언어권이 아닌 사람이 여기 들어가려고 비자를 받다 말고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말 잘 못해서 그 사람의 트윗 혹은 페이스북이나 뭐 링트인이나 어서 쓴 글이든 영어 미국 영어의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언어의 트윗들을 만 페이지 천 페이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 페이지는 드물겠지만 만 페이지는 드물지만 네. 뭐 아마도 뭐 미국 국방성이나 국가안보처에 별도의 번역기가 있지 않으면 구글 번역기 가장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에 아주 좋은 서버가 있죠. 미국에서 필요로는 특정 단어만 검색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검색할 때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뭐 안티 뭐 US 뭐 이런 특정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걸 검색하겠죠. 이쪽 서버에서도 아 뭐 지하드 다 하겠어요. 이걸 설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왜 우리 꼴베기시는 트위녀들 중에 그 역설법을 써놓고서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는 바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전이다. 이것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었어. 교회는 이제 간 거야. 나는 성전에 갔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번역기라는 게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처치인데 지하드로 번역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8, 90년대 반미 구호 하나를 넣어봤습니다. 반미 출전 과단을 민중 과외로 부를 때 선창하는 구호가 있어요. 이 땅에 철천지원수 미제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번역을 넣어봤어요. 이 땅에 철천지원수 미제와 그의 식민지파쇼 대리 통치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구글 번역은 더 랜드 오브 더 리디머. 더 리디머. 히즈 콜러널 파소. 더 룰러. 말이 안 되게 번역이 되죠. 미제 같은 경우는 번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 미제. 자. 더 랜드 오브 더 리디머. 리디머는요. 흔히 어떻게든 생각하는 단어냐면 베일본즈 있죠. 사람이 구속됐을 때 보석금 빌려주고 빼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 혹은 그와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리디머라고 불러요. 그 외에도 다른 몇 가지 용법이 있는데 대체 이 땅에 철천지원수 미제가. 그러니까요. 아무리 지금 신경마벌을 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 뒤에 그의 식민지파쇼 대리 통치자. 이것까지 하면 더 리디머. 히즈 코넬 파소. 더 룰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아 미국은 이게 문제네요. 반미인지 알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가장 강력한 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거죠. 리디머거든. 네. 그렇죠. 한국에서 만든 파파고에 넣어봤더니 발음기어를 써주더라고요. 이 땅의 철천지원수 미제와. 그리고 MIJ니까 미제이. 그렇죠. 미제이와. 내가 지금 이게 가설 중에 하나가 구글번역에 의존한다는 가정이기도 한데 파파고 짱 웃겨. 결국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써야 되네요. 그래서 직원이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되게 많이 고용을 해야죠. 파파고 번역을 철천지원수. 고용을 철천지원수. 그리고 구글번역을 커버하지 못한 언어도 있습니다. 현재 구글번역은 총 103개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척 많아 보이지만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죠. 인도만 해도 공식 언어가 22개입니다. 이 중에 영어를 빼면 21개인데 구글 번역기는 이 중에 인도에 있는 언어 중 11개의 언어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3300만 명이 쓰는 오리야어는 번역이 되지 않죠. 3300만이라고요. 네. 오리야가. 중국으로 가도 약 8천만 명이 쓰는 홍콩과 마카오가 속한 광둥지역의 언어인 광둥어. 켄튼이 번역이 안 돼요? 켄튼일 수 없어요. 중국의 강력한 표준어로 정책 때문에 중국어 같은 경우는 중국 표준어만 나와요. 되게 골 때려요. 아니 그럼 남부지방하고는 장사도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중국의 마인드가 이해 안 되진 않는데 중국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남부지방이 북방의 표준어를 배우라는 얘기겠죠. 구글이 오히려 중국 정책에 쫓겨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려고 많이 맞추는 편이고 얼마 전에 WWDC 애플 개발자회에 봤더니 iOS 11에 있는 새로 나온 시리는 상하의 딕션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애플이 방언 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760만 명이 쓰는 신장 위그루 자치구의 언어인 위그루어 600만 명이 쓰는 티베트어도 번역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위그루어는 되게 중요한 게 신장 위그루자치구의 위그루인들이 IS에 있는 해외의용군 인구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거죠.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서적으로도 거기 나라 뺏겼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그루 지역에서 거기도 부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직장이 없다고 IS, IS에 넘어갔다 쳐요. 환타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갖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그루에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어도 좋아. 티베트에서. 다만 트윙여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미국의 1대 배 가야 되는. 회복 폐인이나. 그렇죠. 그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자신청 시 이걸로 어떤 혐의자를 걸러낸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는 똥멍청이 짓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똥멍청이 짓이다. 결국 자기들이 찾아내봐야 영어권이나 유럽어권 혹은 표준 아랍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커버할 수 없는 영역에서 혹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호들갑 혹은 전지구적 소란이야말로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에 대한 시그널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의 권역 능력 오류 최초에 제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게 걸프전 개발 개전 당시였거든요. 미국이나 CNN이 쓰던 단어 중에 그 어린 저에게 가장 이해 안 되는 단어가 그거였어요. 정교한 외과 수술 폭격할 때 프리사이즈 오퍼레이션 뭔 소리야 민가를 다치는데 저건 가능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능한데 안 하고 있다라고 비겁하다라고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걸 왜 하고 있다고 말하지? 그게 이제 미국이 가끔 보여주는 저인망에 대한 느낌이었거든요. 피레미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모기장 같은 거대한 그물로 강을 쓸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사드 비판하시는 건가요? 내일 또 얘기합니다. 내일 모레 아니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전체를 모두 귀찮게 하는 정확하게 맞는 도구를 쓰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거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8년 동안 워낙에 그런 모습을 좀 덜 보여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공무원들은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걸 자기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형적이죠. 트럼프가 보면은 맞아요. 혹은 성가시게 하려고 공무원이 되었다는 의심도 가능해요. 그걸 좋아해서? 응. 그렇진 않아. 그건 성악설의 기준이고. 그러면 이제 성가시게 하기 위해서 성가비가 되었다는 건 말이 되네요. 아니에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내일 시간에 아실 수 있어요. 성가비는 성급하기 위해서 성가비가 되었다는 거죠. 홍성급. 그렇죠. 특급 홍성급 시간이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살아서 집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곰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곰. 네이버에 술친곰을 검색하세요. XS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친구 술친곰.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친구친구 술친곰.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이버에 술친곰을 검색하세요. XS몰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술친곰. 술친곰. 엄청 팔렸어요. 엄청 팔렸어요. 네, 지금 현재 술친곰 홈페이지에 회원수가 3천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세상에. 재구매율이 30%를 넘긴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술 좀 덜 드시면 안 되나요? 아, 그런 점을 체크할 수 있었군요, 생각해보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UMC2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한국 사회는 이렇게 술을 먹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저도 술친곰 테스트한답시고 술을 몇 번 먹으면 생각했거든요. 네. 아, 나는 술친곰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다. 솔직히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잦은 회식이라든가 접대 이런 것 때문에 술 드실 일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더 해면 이런 숙취 관련된 그런 상품들에도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가끔 시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과음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 다시 한 번 얘기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 자체가 녹록지도 않고. 술친곰이 필요한 세상.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거라고는. 네. 술친곰. 네. 희망이 없다. 한 번 또 진탕 드시고. 네. 구매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탓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 만에 돌아온 민주평톡.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부터 떠들고 있던. 홍성갑 유전공학 덕질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봐요. 자기 소개하고 있는데 성급하게 끼어들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개명해 줄 거야.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 두 번 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다 진짜. XSFM의 최장기 고참 게스트 홍성갑입니다. OO가 왠데죠. 그러네. 너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서열 2위였다니. 이런 젠장. 가만히 속아. 또 없나? 1위와 2위에. 굉장히 크죠. 성갑이가 19회 처음 나왔어요. 18회일걸요? 18회인가? 그리고 제가 뒷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겠네. 그 전에 출연했던 분 중에 OO를 제가 최근에 다시 섭외하려다가 실패했어요. OO를 제가 최근에 다시 섭외하려다가 실패했어요. OO를 제가 민주평통 오리지널답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넌 낀 적 없잖아. 야 너 거짓말할래 진짜? 내가 그때 얼마나 끼고 싶었는지 알아? 인생 쉽게 생각하는 게. 제목은 복제인간은 돌리의 꿈을 꾸는가. 자 재미없다. 두 번째 키워드. 인간 복제. 89년부터 할 수 있었나? 이런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끼고 싶었다는 이유로 내가 끼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되게 많은 착각들이 되게 놀라운 해석들을 내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우리는. 이건 진짜로 환타의 셀프 에이스 착각보다 더 심한 것 같아. 들어봅시다. 그런 주제예요 오늘의 얘기는. 얼마 전에 한 괴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오우 서프라이즈. 괴 발음은 잘하시네요. 지금 신경 썼어요. 지금 정말 신경 썼어요. 원래 괴문서가 오래오르면? 쇠를 못하세요. 아니 제가 왜와 왜를 구분을 잘 못해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쉐 이럴 때 나오고. 그러니까요. 기억 발음할 땐 그런 게 없잖아. 그래도 괴문서가 안 해서 다행이네. 네 괴문서. 이 문서는 박사모에서 나왔다고 얘기가 됐는데. 박사모입니다. 내용 외에는 딱히 다른 연결점이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응. 하지만 이 문서의 서두는 매우 파격적이고 울림이 큽니다. 저도 감동했어요. 이에 소개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 자연인 박근혜는 죽었습니다. 전 처음에 당연히 비유인 줄 알았어요.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자연인 박근혜는 죽었으니까 이제 박근혜는 신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자연인이 아니면 공대인. 국문인. 그러니까 비유가 아닌 게 다음 문장이 이렇습니다. 현재 박근혜 행세를 하는 자는 일란성 쌍둥이 유형 복제인간입니다. 유형을 복제했다고요? 저 사람을 복제한 건 아니고요. 괜찮았어요. 유형 복제인간. 성격이 안 좋아 보이더라도. 둥가이 남고. 충격 떨어지고. 그 드립 때문에 지금 이 발언에 황당함이 좀 묻히고 있는데. 뭐라고요? 박근혜가 아니고 내가 복제된 것 같잖아. 박근혜 행세를 하는 자는 일란성 쌍둥이 유형 복제인간. 자 들어보시죠.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클론은 있었던 겁니다. 일단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시겠지만. 부여 잡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정신 잘 주세요. 이 문서를 분석하면 사실 매우 깔끔한 스토리가 나오고. 아마 이것은 현대 대한민국의 어두운 진실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문서가 주장하는 사건의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1989년 12월 25일. 안 되는데 벌써 웃음이 나오고 있어. 20년 전으로 돌아가요? 크리스마스입니다. 89년 크리스마스. 박근혜가 장충동 자택에서 살해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타임라인입니다. 시체가 완전 인멸되었다 하니 이 범죄를 증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범인을 제시합니다. 범죄 조직인 도사점 신세계입니다. 도사 신세계 사이에 중간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사점 신세계라는 조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89년 크리스마스에 살해했대요. 앞으로 이 조직을 그냥 조직 혹은 도사 신세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토탈리콜 느낌이죠? 되게. 일단 시체도 없어서 증명할 수 없는 범죄의 범인까지 알아낸 작성자의 정체와 소환이 매우 궁금하지만 일단 넘어가죠. 알 수 없으니까요. 질문하면 지는 겁니다. 이 게임의 룰입니다.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이 조직은 사망한 박근혜의 복제인간 클론을 만들었고 우와 89년에 1990년 삼성동 자택을 사서 이사한 사람이 이 복제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1년 만에 어른이 된 거예요? 아니죠. 쭉 들어보세요. 어른이 아니지 그러네요. 일단 쭉 들어보세요. 시간이 흘러 이 일대 클론은 한나라당 총재까지 했고 2002년에는 방북해서 김정일도 만납니다. 자 13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 클론이. 언제일지 확실치 않은 때에 이 클론은 2대 클론으로 바뀝니다. 리부트가 됩니다. 그래서 2대 클론이 대통령 당선을 했고 현재는 503호에 수감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동일한 DNA를 가진 세 번째 박근혜가. 증거로 문서는 2002년 방북시의 사진의 외모와 2017년 현재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저로 이거는 유형복제니까 저로 설명해 볼게요. 15년 전에. 저는 2002년에 24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때랑 비교해 보죠. 진짜 존잘이에요. 옛날 사진 보면 턱선 짱. 되게 귀엽더라고 남자애가. 나 아니야 그 새끼. 대신에 헤어스타일이. 내가 알기로는 나는 그대로 나라니까 복제된 적이 없어. 장담하지 마세요. 아 근데. 자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범죄조직 도사신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이 은연중 기득권층에 알려지자. 이건 문서의 표현입니다. 기득권층에. 조직은 최순실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해. 자발적으로 2대 클론을 퇴장시켰다는 겁니다. 아 그럼 최순실도 원래 존재하지 않던 사람인 거네요. 진지병이라는 게 이렇게 큰 패악이에요. 이 사람 진지병만 안 걸렸으면 작가였잖아요. 자 제가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결론 내리지 말아요. 빨리 결론 내면 지는 거예요. 이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보고 그냥 지나가려던 저는 이 문서의 마지막에서 흠칫했습니다. 이 조직이 경찰청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서 본체 박근희의 지문을 복제인간의 지문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문을 없애거나 복제한다. 우리가 SF영화 혹은 첩보 액션물에서 종종 보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제인간끼리도 지문은 다릅니다. 이건 복제인간을 만들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요. 자연에서 발생한 복제인간이 있죠. 그렇다면 네가 도사거나 신세계지. 일란성 쌍둥이가 있잖아요. 그들조차도 지문은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지문은 테네에서 우리가 양막 속에 있을 때 양수가 태아를 어떤 흐름으로 건드리느냐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쌍둥이는 보통은 양막을 따로 써요. 1%의 확률로 같이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경우에도 양수의 흐름은 다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지문은 다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글쓴이가 클론 기술에 대해 좀 알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강월레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약간 환타옹의 행기가 풍기는 개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난 웃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클론... 대다픈 새끼가 안 웃긴 얘기하고 웃는 새끼인데 지원자. 클론인 기술에 대해 좀 알고 있어 보이는 이 글쓴이를 조금 믿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조금 그 뒤로 가게 됩니다. 마음이. 현재 생물 복제라는 것은 체세포의 핵을 떼내서 수정란의 핵과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복제해도 인간의 경우 0.05%는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수정란의 난자, 난자의 미토콘드리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박근혜하고 두 번째 박근혜가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신세계가 1989년 사망한 박근혜의 시신을 냉동보존해두지 않았다면... 이젠 데몰리션 면이 등장하네요. 2대 클론은 1대의 체세포로 만들었어야 됐죠. 그럼 벌써 본체와는 0.1%가 다르고 1대와도 0.05%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수정란을 복제인간으로 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리모나 인공자공이 필요하지만 무슨 걱정입니까? 조직인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조직이 있는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범죄 조직인가요? 신세 조직인가요? 범죄 조직이랍니다. 아니, 도사 조직이에요. 도사 조직이겠죠. 혹은 신세계 조직이에요. 그런데 클론에는 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수명의 문제입니다. 일단 클론은 현재의 체세포를 받잖아요.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 세포의 분화주기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명이 결정이 돼요. 이것 때문에 노화가 시작된다고 그러죠. 이 텔로미어가 짧은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40세의 본체 클론은 태어나자마자 40년치가 마모된 텔로미어를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질문을 하면 진다는 건 알겠는데요.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동심을 드러내는 일화들 중에 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와, 할머니는 어른들만 낳았어. 그런데 자궁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이 40살짜리 인간을 다시 만들어냈다면. 태아의 형태로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의 텔로미어는 40년 짧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애는 태아의 형태로 조그맣게 낳았는데 그럼 마치 저는 키보드 만지느라 추축 튜브 일밖에 안 해본 사람이라 그런 일은 드라이어로 말리면 빨리빨리 커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질문하면 지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이렇게 일반적인 체세포 복제의 경우에는 클론이 본체의 기억이나 성격 같은 걸 받지는 못하죠. 그리고 클론의 순형에 있어서는 성장하는 시간도 쳐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SF에서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마치 공장에서 판형을 떠서 대량 생산을 하듯이 본체의 유전자 기억과 뇌를 틀로 삼아서 복제하는 겁니다. 업로드를 한다는 얘기죠, 뇌를. 그래서 본체의 기억을 이어줘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대리모를 쓰면 안 돼요. 인공자궁을 써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공각기동에 나오는 전내의 원리와 비슷한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이론적으로는 대충 제시가 된 방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인공자궁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자궁을 아직 인류가 만들지 못했거든요. 이론적인 모델도 아직 가설 수준이고. 그렇다면 이 도사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술로 만들었다는 거죠, 도사들이. 존대 특이하네요. 즉,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드는 체스포 교환으로 만드는 복제인간은 태어나서 자라야 돼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템플릿으로 찍어내듯이 만들 경우에는 인공자궁에서 일단 클론을 급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몸체의 본체의 기억과 유전자를 심는 거예요, 또. 이 경우에 성장도 했으니까 가뜩이나 짧은 텔로미어가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문제가 DNA 노하우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상당히 심각하죠. 복제인간을 만들었는데 못 쓰는 겁니다. 오래 못 쓰는 겁니다. 오래 못 쓰는 것과 무관하게 일단 이 이론대로면 백업 보관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일단. 한번 생각해보죠. 왜냐하면 도사신세계가 조직이 이용했을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인공자궁을 이미 개발했고. 기억을 유전자 형태로든 뇌를 복제했든 어떻게든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면 89년 당시 박근혜는 37세였습니다. 1대 클론은 2002년까지는 생존한 게 확인됐으니까. 당시 생물학적 50세, 13년 정도 살았죠. 그렇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1대의 노하우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고. 그래서 조직은 어쩔 수 없이 2대를 맞는 겁니다. 1대가 퇴역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듣기 싫은 노래에 우리가 왜 계속해서 박수를 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더 들어봅시다. 되게 재밌는데 재미없게 한다. 과연 청취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견제 되게 전략이 한다. 전대의 문제가 노화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노화를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던 미용과 노화방지 약물들이 이해가 갑니다. 유레카. 근데 복제인간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샘플 세포를 저장을 안 해놓을까요? 질문하면 지는 거라고. 아니 이거는 복제인간이 만들었던 전제 하에서 지금 당연한 상식선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샘플 세포를 저장하지 않을까요? 윤섭민한테는 지금 도사 신세계 연락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에 있던 침대 3개도 그런 용도였겠네요. 아마도. 그리고 주사를 놔줬다는 그 여성은 사실 복제인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울은 달만나 보려고? 그렇지.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최준실이 만든 정부 조직이나 이런 이상 오방색 같은 경우도 도사들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많네요. 야 근데 우리 진짜 이거 이 소재 방송하니까 역시 소재가 그 방송을 결정하는 것 같아. 진짜 팟캐스트가 된 기분이에요. 장난 아니게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재밌어요. 이 문서는 또한 90년에 장충동에서 삼성동으로 박근혜가 이사한 것이 범죄 은폐 목적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사망한 사람이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가까운 인간관계나 이웃의 눈 때문에 범행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요. 인간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박근혜는. 질문하면 지는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지적했겠죠. 어? 2002년에 대통령님하고 다른데? 아주 달라. 아직 1998년밖에 안 됐지만 이럴 수가. 사람이 늙었어. 어쨌든 복지인간을 만들고 교육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공간 자체를 옮겨야 됩니다. 그렇고요. 교육할 시간이 필요해. 당시 장충동 자택과 삼성동 자택의 가격 차액은 4억이었습니다. 이 차액이 어디서 나왔는가가 한동안 스스로 깼는데 이 스토리에서는 풀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일루미나티가 있거든요. 조직인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삼성동 집을 계약하고 자기 압수표로 결제한 사람은 최순실의 어머니 임선희 씨입니다. 그들도 조직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아, 도사다. 즉, 박근혜를 죽인 것으로 봐서는. 여러분, 모든 건 가정이고 저희가 한 가정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박근혜를 본체를 죽인 걸로 봐서는 본체가 조직 혹은 최순실의 조종을 벗어내려 한 것 같은데. 아... 그렇다면 박근혜를 죽인 것은 최순실이 묵인 혹은 방조 혹은 더 나아가 기획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최순실의 캐릭터는 매우 냉정한 캐릭터입니다. 네. 그럼 박근혜가 죽은 이유 혹은 탄핵이 된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근데... 그게 그냥 풍산계를 받아서인가? 도사견을 대여갔어야 되는데, 청와대. 너무 늙어서 빠르게 기회내니까. 장순동 자택과, 아, 자택과 삼성동 자택의 차액은 궁금하고 인간복제 비용에 쓰인 금액은 안 궁금해요? 질문하면 지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잠깐만, 근데 이거 민중병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 아니, 이거랑 똑같은 걸 넣어서 구해요. 이건 오늘밖에 못 써요. 아니, 아니. 해외에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방금 환타원께서 제기하신 의문점이 있죠. 그러면 최순실 사건은 뭐였냐? 자, 이 문서는 최순실 사건이 조직의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논증했잖아요. 최순실은 조직의 이론입니다. 이 모순은 바로 이 캐릭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은 조직과 조직의 과거가 노출될 위험이 앞에 놓인 것을 발견합니다. 문서에서 얘기하죠. 노출될 것 같았다. 그래서 폭탄을 안고 적탱크로 뛰어드는 육탄용사처럼 스스로를 내던진 겁니다. 매우 냉정하게 손익을 따진 후에 말이죠. 물론 그렇다 해도 최순실이 조직을 통해 혹은 도사신세계 조직을 대표해 클론 박근혜를 조종한 국정농단은 사실인 거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지만 처음에 말했듯 질문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을 해야죠. 도사신세계에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렇죠. 목적이 궁금해집니다. 처음에는 이 조직의 이름 때문에 간신히 왔던 정신이 다시 아득해졌고요. 답을 한동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라는 단어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또 해봐요. 영화 신세계는 무간도 디파티드와 유사한 내용의 영화죠. 영화가 20년 후의 작품이라는 사소한 점을 잠깐 무시하고 넘어가면 이 영화는 적이 침투시킨 스파이가 결국 그 조직의 수장까지 올라가 접수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복제인간을 만들어 대통령 자리에 스파이로 꾸준 이 조직은 박근혜의 적이었을 것입니다. 문재인이라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89년 당시 그 얘기에는 적 혹은 잠재적인 적이 너무 많아서 사실 어떤 성향의 조직이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지금의 민주당 조직의 사람들은 정치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때죠. 그 힌트를 저는 사망이 돼서 찾았습니다. 뭔 소리야. 1989년 12월 25일. 이게 청취자 여러분 특히나 고교생 여러분 논술을 쓸 때 질문을 안 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기어왔어요. 12월 25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보시죠. 이날은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오시에스크와 그 부인이 총살로 생을 마감한 날입니다. 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도 고구려예요? 공산독재정권의 하나가 끝난 날이죠. 또한 소비에이트 연방이 해치되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날은 소비에이트 연방국회가 두 번째 회기를 마친 날인데 어서 이상한 거 찾아왔다. 이 회기의 주된 안건은 연방 소속 국가들의 소련 소속 국가들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헌법과 일정이었습니다. 즉 이날은 공산권 몰락의 날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사신세계라는 조직이 본체를 죽이고 복제로 대체해서 미래를 도모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뭔데요? 이들이 종북이었던 겁니다. 빨갱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2002년 박근혜가 방북한 당시 김정일에게 보내던 편지가 왜 그렇게 찬양 쪼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화의 위험에서 국가를 구한 게 이번 대선이었죠. 19대 대선이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누가 구한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이제는. 그건 괜찮아요. 국민이. 도사신세계로부터. 어쩌면 이런 식의 분석이 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진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솔직히 자기가 썼죠. 네? 싸움호 가입해서. 뭔 소리야? 이걸 자기가 썼지. 그러니까 이문서가 만약에 낚시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럼 성갑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방송활로 쓴 거야. 민지편 찍어야 되는데. 다음에 그럴 걸 그랬나? 겨우 2주 연휴을 받자고. 이 고생을? 그 중요한 점을 시상한 게요.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닌 게. 우리 모두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어요. 클론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서가 낚시가 아니라 실제로 푼 사람이 믿고 있다면 이건 명백한 망상이죠. 저는 방금 망상을 가지고 놀이를 한 거고요. 네. 망상을 증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을 하면 일단 당장 떠오르는 게 조현병, 망상장애 이런 건데. 망상장애는 불안 상황에서 발병하거나 아니면 불안 자체를 증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 문서처럼 완전히 양리 불가능한 두 가지 논리가 동시에 튀어나옵니다. 이 문서는 그렇잖아요. 최순실 사건은 조작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박근혜는 그런 잘못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89년에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순된 정보와 논리가 동시에 팍팍팍 튀어나옵니다. 이게 조현병의 증상입니다. 왜 분열증이라고 했었냐면 도저히 이 사나의 정신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방금 우리가 이제 덕질인이 이 글을 자기가 기사로 쓰고 싶어서 썼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비슷한 경로로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크네요. 비슷한 이유로. 낚시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일단 저는 낚시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로 어떤 망상의 증후로. 홍성갑이 복제된 거야 지금. 그래서 또 하나의가 박삼의 글 올렸고 이 홍성갑은 번역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하나가 더 있다 어딘가야. 집으로 돌아와라 클로나. 왜냐하면 괘 발음을 잘했거든요. 아 그치. 만약에 제가 다음에 일 발음을 잘한다면 제가 복제된 것을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겸손해지면. 박삼호의 대부분은 산업화 세대 분들입니다. 산업화 세대. 전쟁의 폐허에서 살아남아서 현재 대한민국의 물적 토대를 만든 사람들이죠. 이 과정에서 박정희와의 조우도 있었고. 이세네에게 박정희는 시대의 도구이기도 한데 자신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과 사회의 현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를 졸업했습니다. 특히 이번 스캔들은 꽤 많은 사람들에게 박정희 졸업의 기회를 줬죠.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소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박근혜는 곧 박정희이고 박정희는 곧 살아남아 문명을 건설한 자신의 과거입니다. 박근혜가 부정되는 최순실 스캔들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부정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부정당하는 거죠. 이 불안한 상황. 자신의 내면과 현실이 모순되는 상황. 여기에서 망상장애나 조현병 혹은 비슷한 증상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글을 쓸 수법하죠. 그런데 공부도 좀 했다. 한 적이 있다. 산업화 세대는 전쟁의 참상에서 얻은 PTSD를 치료할 사회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그걸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상처는 골마서 질환이 되죠.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은 박원순, 정동영, 강기갑, 임형주를 이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좌파 빨갱이, 김대중, 노무현의 앞잡이라며 폭행했던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네, 그분 그... 그 청소 때문에 아주 할머니. 네, 한겨레에서 따로 만나서 취재했더니 말 걸어주면 엄청 속 좋고 착한 분이었다고 하죠. 이 문서가 지금 제가 쭉 분석했던 문서가 발견되자마자 커뮤니티와 SNS는 박사모 현재 상태 쯧쯧쯧 하면서 퍼날랐습니다. 이제 이 박사모 탄기국 이 사람들은 법리로도 졌고 정치로도 졌고 정의로도 졌고 여론으로도 졌고 머릿수로도 졌습니다. 자기 긍정을 위한 마지막 수단은 이제 망상만 남은 거예요. 새 정부에 바랍니다. 박사모를 치료해 주십시오.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망상증을 발현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이미 발현 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의사와 학자와 정부가 저 시대적인 트라우마를 연구하고 치료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 연구의 과정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도 정신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가치가 있겠지만 사람을 구해야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박사모를 관찰할 계정이 필요하시다면 헌타웅이 제공하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쉽게 가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렇죠? 이미 가입해 있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밝히면 안 되는데. 난 안 잘리던데? 그렇게 말이야? 아무도 그 글을 안 본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조언 지지하면 댓글도 묻고 그래, 이 시대의 애국 보수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거는, 커밍아웃한 글은 안 본 거죠. 커밍아웃도 한 번 살짝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커밍아웃인지 몰랐거나 안 본 겁니다. 아니, 유페린 님이 자기 노래 금지 사유됐던, 금지됐던 사유를 설명해줬잖아요. 가수가 가난해서? 다른 곡의 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금지시켰다고. 다른 애국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커밍아웃을 그냥 무시한 거 아닐까요? 해킹당했거니?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것을 하기 싫다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파트너 아임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아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곳이 없다. 19만 개의 트윗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000장 정도 뿐이야. 정말 우리가 관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문서들 뽑다가 참 A4 불쌍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A4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유전공학도 불쌍합니다. 세상 모든 음모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약간의 불안감에서 터치를 받아 시작하잖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대한 연구도 그 연구자가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가설. 내가 위험해도 가고 싶은 보람이 없을 것 같아도 한번 해보고 싶은 가설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움직이니까. 그랬다가 또 놀라운 발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 머리를 쓰고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동의인은 불안이 맞는 것 같아요. 불안감을 뭘 채우고 싶어하는. 그게 다 동일하다 보니까 서로의 불안감을 가지고 싸운달까요? 넌 왜 이런 걸 가지고 불안해하냐? 넌 왜 저런 걸 가지고 불안해하냐? 넌 왜 이런 걸 가지고 저렇게나 심하게 불안해해서 이 정도의 반응이나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서 싸우는 느낌? 그 와중에 제일 끄트머리 어딘가에 박사모에서 덕질인이 표현해준 지금 아직 마음을 다잡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설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박사모가 정치적인 소임을 지금 다 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아직 마음을 담아두고 있는 사람 개인이 안타깝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돈 문제는. 한편으로 마지막 격치린의 결론을 보고 든 우려는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두 매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우려로 남네요. 이런 병을 갖고 있다 해서 무조건 격리해야 된다는 식의 결론으로 가는 것도 약간은. 자칫 잘못하면 의견의 차이를 병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측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공화당 정권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미국 공화당이 너무 미안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든 임기를 다 마치든 어찌저찌 해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이런 상실감을 가지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몇 년 뒤에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분명히 있겠죠. 뒤끝. 그런데 그 뒤끝은 진짜 외로움을 채워줘야 벌충할 수 있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존중하면서 치료할 것인가. 치료라는 단어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리는 거죠.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들의 외로움이나 박탈감이나 이런 것이 더 심해져서 정말로 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이 문서의 경우처럼. 그런데 최소한 이 망상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서를 해석하는 차이인데 나는 누가 장난쳤다고 생각하지. 이걸 진지하게 망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난에서 우리 이콘니즘 얘기할 때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그 본인조차도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카오 얘기할 때 한타님이 마카오에 사시는 분들 여기 살기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막 뭐라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거기 사는 게 힘들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맨 마카오? 뭔 놀이야? 마카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얘기할 때. 아, 싱가포르. 아, 나 왜 이래.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달에 이퀄리즘 이야기했을 때도 아직도 게시판 가면 이퀄리즘 탄압이 곧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 차별이다.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결말에서 제가 느꼈던 약간의 기시감 같은 게 뭐냐면 이퀄리즘도 그렇고 이런 망상도 그렇고 이런 망상이나 이퀄리즘을 주장할 자유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닮은 꼴의 딜레마는 저는 그걸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게 그 문장 하나로 끝나면 너무 불완전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다뤘던 허현애의 딜레마에서 찾아봐야 돼요. 망상이 피해를 낳자. 그런데 대부분 피해를 낳죠. 요즘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피해자잖아. 지금 피해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싸우는 사람 모든 사람 다 피해자인데 지금. 비겁하게 저희보다 현명한 청취자 여러분들께 판단을 맡깁니다. 우와 비겁하다. 민족평톡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환웅과 처음으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쪽 방송이 더 나았는지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야 난 이런 거 생각 안 했는데. 일단 제 판결은 덕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나는 되게 플랫하게 읽는데 덕진은 되게 리드미컬하다. 그리고 민족평톡이 싫지 않아요?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렇다. 불안해 듣고 있으면은. 민족평톡을 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초대되지 않은 새 정부의 바란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어. 진짜. 욕구들이 대단해요. 트럼프 한타와 유전공학 덕진인 윤세민 기자. 요승규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발음이 다 저저렴 되나 봐. 내일 이 시간에도 오랜만에 돌아오는 코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1자리 2자리 3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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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리 4자리 3자리 5자리